지난번에 제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럭 공장장 박지워라고 했죠? 그래놓고 스타크래프트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려 이 근문도 없는 놈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쌉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더더욱 전문성 키워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뮤탈리스크 한번 떠오르는 사람 4명을 선택을 했고 정확하게 3명이네요 3명 정도를 뽑았고 나름의 순위도 매길게요 게임에 가장 잘한다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뮤타라면 상징적인 게이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가 한번 골라볼게요 투신 박성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투신이 많은 우승을 할 시절 뮤컨이 거의 없던 시절 이거 맞죠? 정확하게는 이거죠 뮤탈 뭉치기가 없던 시절이에요 이 당시에 굉장히 잘했는데 진짜 이때도 컨트롤을 정말 잘했어요 유사 뮤탈 뭉치기처럼 미네랄이 우클릭하고 병력 때 뭐하다가 마린 점사하고 마린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다 때려잡고 하는 컨트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투신하면 뮤탈이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워낙 옛날 기억이고 저에게는 투신하면 저글링 럭커로 휘몰아치는 스타일 오히려 저는 이런 게 기억이 났거든요 프로토스를 상대할 때도 온리 저글링이나 초발러시로 끝내버리기도 하고 아주 공격적인 그런 느낌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이 컨텐츠 때문에 경기를 찾아봤더니 뮤탈이 겁나 좋아요 그러니까 성준이가 잘하던 게 뭔지 아세요? 뮤탈 저글링으로 운영하면서 상대 테란 거지 만들고 뮤탈 저글링 럭커로 주돈이 1등이 아니라니 뭉치기 없이 짤짤이 하던 괴물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누군가에게는 1등일 수 있는데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는 뮤탈하면 떠오르는 선수는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박성준이 떠올랐고요 이렇게 뮤탈 저글링을 사용하다가 럭커까지 찍어서 뮤탈로 상대방을 유린하고 뮤탈 저글링으로 정면을 뚫어버리고 끝을 내는 이런 플레이를 정말 기깔나게 하더라고 이때도 컨트롤은 극상이었어요 이미 저그 선수들의 컨트롤은 극상으로 좀 치닫고 컨트롤도 나름 한계에 다다른 이런 느낌까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뮤탈 뭉치기를 배우지 않고 뮤탈을 하다 보니까 효율에서는 지금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떨어지긴 하죠 그렇죠? 말도 안 되게 떨어지긴 하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컨트롤을 통해서 뮤탈로 2등을 많이 받다 저 진짜 놀랐어요 봤더니 우와 성준이 되게 나름 옛날적인데 뭔가 스타일도 좀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굳이 최근으로 따지면 그런데 또 이런 걸 보면 와 정말 시대를 앞서 나갔고 시대를 새 시대를 만든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뮤탈 컨트롤을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제 유튜브 댓글에도 그렇고 여러 많은 분들이 박성준 하면 뮤탈이다 뮤탈 하면 이재동 다음으로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면서 아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경기를 찾아봤더니 여러분들 말도 맞았고 정말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공격의 끝판왕이자 정말 끝내주는 스타일을 가지고 상대방이 그냥 옴짝다싹하지 못하게 하면서 수비하게 만들던 그런 괴물이잖아요 네 그런 식의 플레이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 진짜 좀 놀라웠습니다 자 그리고 2등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동입니다 폭군 제 동의가 2위입니다 2위인 이유도 간단해요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 기억력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장 최근에 본 기억이 더 강렬하잖아요 그죠? 백두대간이었죠? 아마도 신백두대간이었던 것 같아 신백두대간에서 뮤탈 두부대 컨트롤 하던 장면이 기억이 남 아마 VS 변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죠? 형태를 상대로 해서 뮤탈이 한부대가 아니라 두부대가 날아다니는 거야 아 진짜로 한부대 컨트롤 못하는데 두부대 컨트롤 했다니까 정말? 이때 진짜 깜짝깜짝 놀랐었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경악스러움은 제 동의가 유일무이해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블루스톰 블루스톰 등에서 뮤탈로 테란 유린하는 장면이 수없이 많다 이 부대를 한 마리처럼 컨트롤 한 건 충격이었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됐어요 정말 저그라는 종족을 가장 럭셔리하고 고귀하고 왕처럼 만들어준 그런 저그 이런 느낌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고급스럽기도 하고 투쟁심도 보여주고 저그가 마치 왕 같은 느낌도 보여주면서 닉네임은 폭군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에게 있어서 뮤탈리스카는 가장 인상 깊은 건 당연히 재동이에요 당연히 재동이가 1등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는 저그하면 떠오르는 프로게이머에서는 약간 좀 애매하더라고요 1,2등은 좀 비슷해요 혹은 저그하면 떠오르는 프로게이머라기보다도 저그하면 이래요 뮤탈하면 떠오르는 프로게이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탈하면 역시 여러분들은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과거 때 시대에는 뮤탈리스 컨트롤이 없었던 세대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는 저그 대 저그하면 어땠인 줄 알아요? 과거 저그 대 저그하면 뮤탈 갈매기 싸움 이런 느낌이었어요 뮤탈이 서로 펼쳐져서 내가 더 많아! 이렇게 누가 눈에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조금 더 많아 보이는 이런 느낌으로 싸웠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뮤탈이 뭉쳐있다 보니까 훨씬 더 실력들이 좋아지면서 상대방 뮤탈이 몇 마리지? 라는 생각 그리고 뮤탈을 컨트롤만 잘하면 누구든 이길 수 있는 누구든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느낌 즉 게임을 훨씬 더 고퀄리티를 만든 건 뮤탈리스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그는 발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 발전이 좀 멈춘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계도 나름 명확해 보였어요 진짜로 진호, 용호가 고생 많이 했었잖아 그 이후 세대에서 투신이 여러 가지 뚫어주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래도 테란의 고점에 비해서는 저그는 상대적으로는 다소 좀 부족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을 뚫어준 게 제동이기도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그것은 뭐 때문이냐? 뮤탈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뮤탈 뭉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맞죠? 옛날에 우리 뮤탈 뭉치기는 뮤탈 뭉치기는 미네랄, 가스 클릭하면서 강제로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는 스타일 잠깐 모였다가 또 떨어지고 또 모으고 또 떨어지고 계속해서 간의 수건과 하나하나 노가다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뮤탈 뭉치기를 하면서 여기서 극한의 컨트롤로 수혜를 보고 역대 최고의 저그가 된 제동이가 있죠 네 그래서 당연히 1등함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이드겠지만 저그는 부족한 게 아니라 사기였어서 그렇게 안 했어도 셌음 아아아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토스 유저신가요? 네 농담 농담 그래서 뮤탈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의 밸런스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뮤탈 혹은 이 뮤탈 뭉치기가 없었다면 저는 스타가 지금처럼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 왜냐하면 밸런스가 너무 망가져서 제가 볼 때는 저그는 테란만 나면 그냥 밥이었을 것 같아 타동저그는 훨씬 더 고퀄리티의 고급스러운 전략을 쓰는데 저그는 맨날 쳐맞으면서 뮤탈리스크 활용도 제대로 못 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1등을 뽑기 전에 번외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나쁜분들 번외편 우리 나쁜분들이 진호를 뽑았어요 저는 진호하면 럭커예요 진호하면 저그는 럭커입니다 근데 번외편이 여러분들이 콤탈리스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1등 가겠습니다 1등 뮤타라면 터오르는 프로게이머 즉 뮤탈리스크를 발전시킨 느낌까지 가미해서 이건 좀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군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없었으면 뮤탈리스크는 개성이 별로 없었을 거야 개성이 별로 없었을 건데 여기서는 저는 경종이 본인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솔직히 뮤타나오면서 저그들이 다 뮤탈로 휘들어가니까 게임도 단조로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저그편 들어드릴게요 저그가 뮤탈 매번 가는 운영을 해서 옛날에 비해서 단조로운 운영을 하는 건 맞는데 이런 말씀드릴게요 만약 뮤탈 뭉치기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저그는 사망이자 그냥 그대로 멸망 이게 없었잖아 테라는 어떻게 잃 거야 아 진짜로 솔직하게 이게 없었으면 지금 스타크리프트가 지금처럼 인기가 많았을까 난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 약간의 억지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뮤탈리스크를 가장 잘 쓰는 프로게임은 아니니까 그런데 뮤탈리스크를 라는 유닛의 뭉치기를 알리게 되면서 타종족도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뮤탈리스크가 가장 먼저 뭉치기 컨트롤이 나온 건 맞죠 저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스카우트 한 부대로 농락하고 다니는 알파고 부작용 알파고가 이걸 스카우트에 적용시켜서 공방 학살하는 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뮤탈 컨트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이것저것 다 발전했어요 뭐냐면 뮤탈 컨트롤이 나오면서 뮤탈 컨트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레이스 컨트롤 레이스 컨트롤로 뮤탈 상대하는 법이 나왔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용하는 성적이 나름 한계에 봉착할 즈음에 뮤탈 컨트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뭐 이후에 레이스 컨트롤도 이제 탱크랑 묶어가지고 11마리 컨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SCB 서플 두 개로 막아서 SCB 하나 묶어서 레이스 11기 그리고 레이컨으로 오히려 뮤탈 짤짤이를 잡아내는 제압하는 이런 느낌의 실제로 게임도 예전에 좀 나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종족들이 계속해서 함께 좀 발전을 해나갔었어요 근데 물론 부작용은 있습니다 부작용은 있죠 알파고가 어 스카우트로 공방을 학살하고 다녔 맞습니다 이런 나름의 좀 부작용이 있긴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이거는 그냥 공방이니까 채팅에 올라온 건데 이런 뭉치기를 통해서 커세요 뭉치기도 나왔죠 나와서 뮤탈을 무빙컨으로 쫓아가서 죽일 수 있게 된 커세요 뭉치기로 채팅창에 나온 것처럼 뭉치기로 스컬지에 대한 내성 기름 이런 식의 컨트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건 맞아요 물론 본인이 발견을 했는데 이걸로 본인이 완벽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끝낸 건 프로게임의 인생을 끝낸 건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 여기 살을 한번 더 붙여볼게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만약 뮤탈 컨이 없었다면 어 과연 상대의 종족 이길 수 이길 수 있었을까 물론 프로토스 상대로는 그래도 할만 하겠죠 그런데 프로토스에게도 힘들어요 프로토스에게도 지금은 뮤컨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저그가 프로토스 상대할 때 뮤탈 뭉치가 있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봐요 진짜 이득 많이 봐요 커세어가 정말 다수가 모이는 거 아닌 이상 이 뮤컨 때문에 중간에 막 날아다니면서 상대방의 하이템플러를 저격하고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 이런 플레이가 프로토스에게도 유용합니다 탱 히드라오린 크크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게 없어도 프로토스에게는 그래도 혹시 뭐 이러는 건데 있어서 이것도 좋은 거고요 테라는 상대로는 이게 없었으면 그냥 못 이겨요 요즘 맵들에서는 이거 없었으면 못 이깁니다 인정하시죠? 이런 게 스타크래프트 재미있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뮤탈리스크 하면 혹은 뮤탈 뭉치기 혹은 뮤탈 하면 떠오르는 프로게이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